이름이 뭐예요? 깐나고 이거는 뭐예요? 와샤 아 타오데라는 거예요? 지금 가장 자기를 웃을 수 웃게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? 돈 있으면 집을 만들고 싶대요 아 가장 웃음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집 질 수 있도록 이걸 돈을 내고 저기 아래를 내려갈 테니까 가장 행복한 웃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가장 재밌게 내려갈 테니까 오케이 이거 얼마예요? 자 십만동 이걸 가지고 체험하는데 여기 경사가 990도예요 여기를 내려가는 거 오케이 내려갈 수 있는데 내려갔다가 어떻게 올라와요? 올라올 때는 그럼 올라오라고? 이거 가격 대비 너무 큰 거 아니에요? 아니 여기로 못 올라와 다 뒀어요 올라올 수 있다고요? 아 가면 하는데 이거 내일 올라올 거 같은데 이거 나의 뱅이 너무 좋아 정답 이거 나의 뱅이 노인지를 떠납니다 아니요 또 안다른 뱅이 아 네네 아핳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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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재중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놀래져가지고 스키이 머물띠러 머물띠러! 현재가 머물띠러! 현재가 머물띠러! 5만 동을 죽인 하루 종일 타기에는 다시 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네요. 5만 동을 죽인 하루 종일 타기에는 다시 타는 게 너무 힘들죠. 아 그 잠시 그 짜릿하며 즐기기에는 너무 무정일 겁니다. 이제 가자. 우리의 특기가 뭡니까? 일단 미치실 가급을 해본다. 아 저희 몸으로 하는 건 저희 특기이요. 그래. 그래도 잘 잔 것 같아요.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. 그쵸? 진짜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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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지납니다. 네 이제 가야 돼요. 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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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.